이게 뭐지? 저거 약간 뭔가 농약같이 생겼는데? 이걸로 저 엔티티 조질 수 있나? 아 살충제 맞네 농약 맞아 형 그치 뭔가 특수요원 같다 형 가자 내 새끼한테 농약 한번 얼굴 한번 부어볼게 그래 얼굴 부어봐 할 수 있어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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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여기 개빡쳤는데? 개빡쳤는데? 하하하하하 오 씨이이이이이 와 문 닫아줄게 문 닫아줄게 이 새끼 문 열었어! 오오!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한 남자! 풀입니다! 오늘날 신작공폭 게임 인사이더 백룸이죠 이게 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글래스룸 맞나요? 네 글라스룸 글래스룸 네 이게 또 새롭게 나왔어요 제가 호텔까지 했었는데 이게 또 무한정원이라고 또 이렇게 맵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저희 공략직원 쪼영이랑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형 방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이 호텔을 호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탈출했었죠? 아 이거 그거다 퍼즐이다 맞지? 아니 잠깐만 방금 우리 지하에 있었던거 아니야? 지하에서 이제 엘리베 타고 올라온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엘리베가 아니라 1차길이었잖아 하늘인데? 어 형 엔티티 172번 와 얘가 엔티티 172번인가 봐 와 근데 이런집 살려면 진짜 어떻게 살아내냐 네 살려면 무서울거 같은데 너무 높아서 아니 뭐 엘리베 탈출가 있나? 점프하면 되지 오 이게 점프할때 발밑에 이제 뭔가 발판같은거 하나 댔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점프한번 더하면 돼 아 낙캔 어 낙캔술 어 왜 이렇게 억도어 어 내려가는 길이네 형이 형발소리야? 그런가봐 아니잖아 이게 형발소래야? 형이 내는 소리야 방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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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얌 와.. 아니 이런 곳에 이런 소리 들으면 무섭겠다. 공룡 있는 거 아니면 주라기 같은데? 숫자 있는 거 보니 비번 같은데 형. 일단 외워주기 2번. 여기 열려있다 형. 섹터 3. 섹터 3. 아니 어떻게 마지막 거냐? 아이씨 저 방금 문 넘어도 뭐 지나가는 거 봤는데? 에이 무슨 거짓말 치지마. 아 진짜인 진짜인. 이거 너도 볼 수도 있어. 처음 처음 보면 보이는 건가? 어 뭐야 거기 열리네? 뭐야 네가 연구야? 어디에 문 넘어? 저기 저기 있는 문으로 안보였어? 저기로 보니까 지나갔어. 어! 봤지. 제 문 열리는데 형 잠깐만. 아 진짜 그거다 형 130 몇 초.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먼저 보고 아까 여기 열린 거 보니. 어 저기부터 가자. 저기 형이 가라. 어? 어? 어딜? 저기 문 안에 아 여기 내가 들어온 곳 들어왔지 벌써 거기 말고 여기 벌써 완료 아니 완료말고 여기는 내가 볼게 형 아 여기 내가 먼저 선점했잖아 이게 뭐지? 저거 약간 뭔가 농약같이 생겼는데 그니까 농약 아님 이거? 이게 낄 수가 있네 그러네 이걸로 저 엔티티 조질 수 있나? 아 살충제 맞네 농약 맞아 형 그치 어 형 어? 뭔가 특수요원같다 형 가자 대무서운데 기울 이기고 오는거야 형 내 새끼한테 농약 한번 얼굴랑 부어볼게 그래 얼굴 부어봐 할 수 있어요 하하하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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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개빡쳤는데 개빡쳤는데 authentі 하하하하하하 우와 문 닫아 zwrzк 이는게 문 열었어 안돼 죽었어? 죽겠는데 얘 농약 안 먹히는걸로 아 형 이런 건 같애 이거 열 수 있는 것 같애 아 형의 나라의 희생이 뭔가 도움이 됐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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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쟤 나왔잖아 형 한 마리 더 있어 근데 안에 안이 더 있다고? 어 밖에도 있어 소리도 질러 오 쉿 오 뭐야 얘네 벌 얘네 순간이동하네 순간이동 그래? 어 내 앞에서 사라졌어 땅 파고 이게 왜 안 열리지? 아 암호를 찾아내려 했지만 상처가 나를 덮쳤대 3구역에 첫번째 숫자가 나와있고 5구역에 두번째 숫자가 나와있대 어? 3번째 번호는 아직 없어 메이지 입구나 2방에 있을 겁니다 4번째 번호는 알아서 맞춰야 된대 메이지 입구에 6번 있었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거 말한 건가? 아 메이지 입구에 2번 2번이었잖아 그치 어 그리고 지금 섹터 5에 6있어 섹터 5에 6있어? 어 내가 방금 봤어 그럼 5위는 찾은 거잖아 앞에 하나만 찾으면 돼 섹터 3에 있는 거 찾으면 되겠다 어 섹터 3에 있는 거 그 방에 있는 거 아니면 섹터 3 섹쌈 오케이 어 어 여기가 색쌈이야? 어 여기 색쌈 써있네 아까 색쌈에 있었던 곳이 2 아님? 그럼 여기가 2인가? 우리 초반에 본 게 2였는데 이게 2잖아 아 그런데 색쌈이 그럼 2네 어 색쌈이 2네 아까 그 방에 숫자는 있었을 거 같은데 그 방에? 내가 아까 찾았던 거 맞아 얘가 그랬어 요게 아니면 요 방 아니면 메이저 무슨 입구라 했었는데 어 여기 4있다 형 4 3구역이 첫 번째고 5구역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메이지 입구나 2방이 있을 거라 했으니까 요기 4 264 264 264 나머지 때리고 맞추면 되네 그럼 그 방에 자물쇠 같은 거 있잖아 이 방이야? 거기? 이 방 아니야? 진짜 여기 아 나 거기였던 거 같네 잠시만 이거 읽어볼게 나는 보물과 추구를 찾아 미로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추구가 두 개라는 것을 알고 있어 자 셋 이걸 세워보면 출입구 잘가요? 이게 뭔 말이야 아까 거기 일단 그 사람 시체 먼저 가봐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뭐 있었던 거 같은데 거기에 있었던 게 종이었던 거 같긴 한데 아 거기 뭐 숫자로 쓰는 건 없었던 거인?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이거 너가 맞춰보실? 아 264하고 나머지 숫자 아무거나 넣으면 돼 열렸다 절단기 형 이걸로 싸워 괴물이랑 아 이거 괴물 이거 안 잘릴 거 같은데 안되겠지 어 좋은 거 얻었네 어 어 너 먹었어?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거 같은데 근데 형 이걸로 아까 아까 약간 가위질 할 수 있을만한 곳을 본 거 같긴 한데 섹터5 형 앞에 괴물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를 봤을까? 본 거 같은데 슬슬 이제 걸어오는 거 보니까 아주 새끼 우리 색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색파에 어 줄이니까 좀 엄청나게 엄청나게 단어가 이상해지네 아무튼 섹터5 섹터5 섹터5로 가서 어 거기 가위도 자를 수 있는 문이 있었어 아까 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여기다 잠시만 형 살금살금 가면 괜찮다 형 우리 작전이 있어 뭐지?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일단 형이 쟤를 끌고 뒤로 도망가 두 마리야 안에 두 마리가 더 있어 형 잠깐만 얘를 피한다고 다가 아닌데? 어 잠깐만 잠깐만 왜 나야 왜 나한테 왔어 형 뛰어 거기 거기로 들어가 거기로 죽가 거기로 죽가면 눈이 있어 야 얘네 우리 놓쳤다 해적새끼들 여기 잘라보자 아 얘네 형 그거 형 그거 뿌려봐 아 농약? 어 저걸로 밑에 부실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와 이거 읽어봐야겠다 형 아 노트북을 찾고 명령으로 시스템을 접근하고 갑자기 이거 형 코드까지 수정해야되는데? 음 그 다음에 로그인 후 CGDisk01 명령을 입력해서 데이터로 액세스하고 Start Backup이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백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래 이거 쓸 수 있나본데? 어 그러네 아 복구 드라이버가 필요하대 형 아 지금 못쓰네 나중에 여기 다시 와야되나보다 어 여기 다시 돌아와야되나봐 아까 우리 그 미노 같은 곳 가야되는거 같은데 이제 나 지금 모션트랙 켰어 어 모션트랙커에 아무것도 안떠 괴물 없나봄 어 저 앞에 저거 괴물 아닌가 그럼? 난 모션트랙커 믿는 중 어 형 이제 잡혀 괴물이 안잡힘 없음 잡힘 있음 쓰레커 성능 좀 이상한데? 바로 앞에 있는데? 앗 이씨 괜찮아? 얘는 근데 개뛰면 잘 못 쫓아오네 여기다 아파 아니었네 이 새끼가 이거 형 머리에도 이거 뿌려있냐는데 형 머리가 안 자라는거 보니까 그러네 이걸로 머리 감나보네 이 친구 샴푸인가 보네 아 아까 방금 땅 파고 나오면 소름 미네 젤리를 들고 있어요 아니 아니 들고 있을 수가 없구나 형 나 젤리 먹었어 존나 빨라 지금 형 우리 흩어졌어 나 죽어있는 거 발견했어 어 나 여기야 프레이켄으로 왔던 곳이라도 표시를 하자 이거 빨간색이 우리가 왔던 곳이야 오케이 와 진짜 어렵네 나 다 썼어 어 여기 누구 들어온 거 같은데? 뭐야 여기 뭐야 뱅글뱅글 나 뱅글뱅글 돌고있어 어 뭐있다 어 나 뭐 얻었어 이거 뭐지? 어 너가 먹었네 에어... 찰리스? 안에서 연기를 뿜어내는 고대 환경상대 이제 어떻게 할까? 아까 우리가 갈래길에서 잘못 온 거 같아 돌아가볼까 일단? 왔던 게 그대도 돌아가서 우리 오른쪽 길로 가보자 어 형 이거 자르는 거 있다 아 형 쇼컷이야 아 우리 이리로 들어와서 이거 막혔네 이랬잖아 음 여기로 가야되나 보다 보통 근데 쇼컷이 있다는 얘기는? 금방 죽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려고? 아 그 뒤에 죽인다는 거? 응 아직은 뭐 없는데? 12 또 있다 여기 자르나고 땡 12 땡 12 아 여기 교회 같은 것도 있다 성당 아 성배를 욕이 쳤으나? 뭔가 어울리긴 하다 그치 오 형 이거 가운데 이거 뭔가 있다 어 아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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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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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일이 벌어진거야 난 살아있어 일단 그거 먹었어 거기 있던거 가운데 있던거 뭐? 뭐 성배 있었어 가운데 하나도 도토 성배야? 어 아! 아! 제발 제발 내 앞에 병을 병물이 젠 됐어 형 내가 구하러 갈게 오 영혼보내기 아니지 진짜 오는거지 여기 넘어있는 방도 가야될거 같애 여기 방 하나 있던거 봤지 어디? 우리 아까 가운데 뭐 있던 방에 그냥 작전이 있어 한번 들어볼래? 어? 아니 안들어봐도 알거같이네 아냐아냐 진짜 기가 막혀 일단 젤리 먹어 그럼 어 형 그 성배 나한테 줄볼래? 어 일단 성배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치 그리고 형 저기 들어가서 젤리를 먹고 어 맞지 제물을 들고 나가 아 오케이 이렇게 준비됐어 형 나 나 뒤에서 형 서포트 해줄게 대신 어? 괴물 없어 없어? 여기 또 바로 탑 내 작전이 통했다 이게 그치 어 형 왼쪽에 또 문있다 여기 또 숏컷인데 어 숏컷이다 이런게 다 숏컷으로 이어져있네 이번이 좀 맵이 착하네 숏컷 많이 만들라 숏컷 만들어주기 좋다 또 여기 개구멍 개구멍 아아아아 함정 함정 어 성배 하나 더있다 형 세개 세개 아아아아 호맞음 성배 성배 세개면 솔직히 세개가 국물 아닌 성배 그니까 세개가 국물일거 같은데 어 아까 가운데 납둬야되는건가 아까 왼쪽에 가보자 굴이랑 물이랑 연기에 있어 무서워 보겠는데 형 자고 있네 사람들 아 그 그 그물침대 이런거구나 어 그물침대 같은거에요 어 필라테스랑 비슷하네 브라운뱃지 브라운뱃지를 단 팀원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대 지침서는 세고에 있대 어 형 세고 제어실에 지침서가 있고 아 우리 아까 본거 같은데 브라운뱃지 요원을 찾아야될거 같아 여기 3명쯤 있지않고 어 지침판은 우리 하는거 알잖아 지침 그거만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진짜 빠른데 지침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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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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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줘야된다 얘네 이러다가 얘네 머리가 안자라면 어떻게 해 아이 알거 아니지 브라운이지 아 여깄다 여깄다 이거 같은데 빌버부터 계산할게 어 불러줘 빌번 어떻게 쳐야돼 rp9915 그 다음에 짝대기 p1 어 됐다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찍어놨었어 어 어 이거 카드 나왔다 형 플로디스크 숭배는 일단 3개는 나왔는데 이게 원소면 4원소면 하나가 부족하긴 해 우리 여기 쇼카 뚫어놓은 뭐야 여기로 갈까 그래 들어가자 바람불 불이어서 배지가 없긴 해 여기 여기다 나 젤리 먹을게 형 어 오케이 이쿠저 적쇼 한잔해 한잔해 우리가 괴물보다 빠르잖아 맞지 어 아니 문단속 좀 치네 어 어 유지되네 아 돼? 어 여기서 네가 해볼게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요 형 살려줘 어 어 잘 살아보고 응원을 할게 어 형 나 왔어 어 나오니까 나오는 저거 실전하네 아니 환영식 같은거지 이제 됐다 굿 뭐가 바뀐거지? 밖에 문이 열렸나 아니면 거기 하나 문이 있긴 했어 열렸다 어 오늘 좀 훈한데 그래도 야 괴물이 이쁜데? 괴물 폭설인 줄 알았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있다 형 아 이거 저기 위에 뭐 놓을 수 있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어 이거 캐물 캐물 어 페가수스 이런 거 문이 문 안 열네 어 레버다 뭐 작동 안 되는데 아 아 여기까지 온해가 있구나 페가수스가 날아오를 때 그 날개는 평화의 바람에 내뿝니다 아 형 이거 맞게 놔두는 거 같은데 악마가 불타는 피부로 멈추지 않은 불꽃을 내뿝니다 하자의 사자의 장어만 갈기는 꽃이 피는 초원이었습니다 인어는 수영 수영으로 바람에 헤엄쳤다 하나가 없는 거 같은데 형 이거에 맞게 주는 게 아닐까 페가수스니까 바람 악마니까 우리 부타는 송배 네 꽃이 피는 초원 사자의 장어만 갈기가 없는데 꽃이 피는 초원 지금 요 아래 뭐 놓는 게 있긴 했거든 저기 아래 나침반 모양 문양에 아 아 송배 하나 없는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음 이게 그거네 파파가 온 바람을 동쪽 물을 섯 약간 그렇게 돼있네 어 불을 남쪽 지구는 북쪽 물은 서쪽 있는 거 먼저 두고 갈까 그러면 바람은 동쪽이야 있어져 있는 곳 이 바람은 동쪽 에어 에어를 동쪽에 놓으면 되겠다 에어 있으면 불이 남쪽 S 물 서쪽 W 어 불 구해오자 아 뭐야 땅 땅만 구해오자 어 대지가 없다 대지가 근데 이 방에 있으면 진짜 개어무할 것 같대 왼쪽 한번 뒤져볼까 왼쪽 어 여기 있다 형 아 진짜 아 귀갠들 몰라 문이 있어 아 실례합니다 아 여기 또 쇼컷 같은데 아 여기 아까 쇼컷 아 섹시비 여기 어 여기 근처에 여기 삐삐거려 삐삐거려 여기 여기 근처에 있다 아 이 탐진이 준유가 이것 때문에 나 탐진이가 짠게 박혀있네 사비 쏴진거 아니면 이 정도면 아 나 돌안으로 돌아갈게 어떻게 내 클리치 어 어 지금 여기서 오지게 빽빽 걸리는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떨어져있다 여기 보이 어 거기 쭉 와봐 어 와 여기다 됐다 나 여기서 망 봐줄게 놓고와 형 망이라매 어 보고있지 왜 내 뒤에 오는 괴물도 말을 안해줘 망을 본다면서 어... 아 너한테 관심 없어 아직 안가? 형 5.5 말하면 늦어 어... 일단 올라가봐 너가 거기로 올라가봐 내가 올라가서 레버 다 땡겨볼게 레버가 나눠져있으니까 레버 온 아니 돌리는 거다 어? 이거 방향 아까 노트 써있지 않았나?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올대 페가프스는 동쪽인가? 동쪽이니까 동쪽이 E 맞지? 어 불은 남쪽이래 형 불 남쪽? 걔 호랑이가 불 아니야? 너 옆에 있는? 일단 S에 놔두긴 했어 아 근데 악마가 불 같지 않아? 물은 산속이 아니야? 얘 사람 아니야? 사람이라고? 아무리 봐도 저기 사람 같지 않... 앙... 앙... 아닌가? 얘 맥마 닮았는데 사람 아니야? 그럼 사람 아닌데 형? 아 그래? 아 맞네 어... 바로 이해왔요 사자 땅인 것 같은데 얘가 사자 같은데? 아 그러네 사자가 분리 뿜진 않네 생각해보니까 얘가 N 나머지 형 어 얘가 N 맞춰볼게 오케이 얘가 북쪽임 우리 섭쇼 오케이 내 여기 있는 거 맞춰볼게 요번에 누르면 뭔가 이러나요 어? 어? 종 쳤다 어? 종이 떨어져서? 여신상을 부셨어 저기 뭐... 뭐 나왔겠지? 내려가는 중 와 근데 애들 좀 많아진 느낌? 왼쪽에 좀 많다 왼쪽에 혹시 내 쪽이야? 어? 오른쪽도 많네? 오른쪽도 많아 젤리 먹는 게 나을 듯? 와 개 많아졌다 애들 개 많은데? 이게 다섯 마리인데 여기? 나 열심히 열심히 마음 봐주는 중 다섯 마리 열심히 찾았어 어 나 어딘지 알아 아까 우리 갓 아까 미도도 미도도 어디 어디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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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 다 걸렸어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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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리 먹었지 먹었어 어 형 잠깐만 너—바 올라와 나이스 오오오오!!! els 근데 형이 이쪽으로와서 이걸 봤구나 어 Idź 피지 compared to 별로 안 걸렸데 우리? 갑자기 세글 어 끝난게 아닌가? 족rir 읽어볼게 왜 이런 걸 더 주지? 끝난 게 아닌가? 형 잠시만 쪽지를 읽어볼게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니 제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힘을 모아 깨어있도록 하세요 빈 선반과 로마 숫자가 나가려면 열쇠가 되어야 한다? 이게 뭔 말이지? 아... 파란색이 1 빨간색이 3 초록색이 5다 책 숫자를 봐야 돼? 이 책장에서 책이 몇 개 있나? 아닌가? 잠깐만 여기 있는 모든 책을 다 보라는 건 아니겠지? 어 형 여기 초록색 하나 있다 아 맞나보다 그린북 하나 찾았어 게임 개네 절치네 이걸 다 보라고 이 책장에 있는 모든 그린북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형? 그니까 색깔을 나 일단 그린북 두 개 찾았는데 아 뭐지? You can carry more this item 하나씩밖에 못 뜬 것 같은데? 아 나 잘하면 죽겠는걸? 잠깐만 나 빨간색 있는 거 봤는데 아 이게 하나 먹으면 똑같은 색을 못 먹어 형 나도 일단 먹는 중 빨간 거 하나 초록색 하나 먹었어 아 아 아 형 여기 있다 나도 바꿔 형 여기 이 암호를 어디에 쳐야 되지? 여기 여기 왜 형 방향에서 그 오른쪽 끝에 그 오른쪽 끝에 그 우리 입구에서 아 오케이 오른쪽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 맞네 바꿔야 되네 이게 형 파랑색이 이게 다섯 건 있는 건가 맞지? 말 그대로 초색이 가장 많이 보였는데 파랑색이 어떻게 하나도 안 보인 거 보니까 어 빨간색 샀다 형 빨간색 넣었어 어 문이 조금씩 열려 꽂을 때마다 어 문이 열리는데 지금 아이처? 열렸어 문이 오 오 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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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6을 맞추는 건가 봐 형 16을 맞추는 거였는데 우리가 딱 빨간색이랑 초록색 넣어서 그 16이 됐나 봐 아 그치 숫장가? 아 그치 숫장가? 초록색 두 개 빨간색 두 개 넣어서 16 됐잖아 아 오 오 삼 삼 삼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실력이지 여러분 우리 다 계산했어요 그러실 수도 있네 이거 어? 왜왜? 뭐 사라졌어 형 도망가! 오 오 쉿 아니 이게 맞아 우리? 너가 아까 말한 데도 이제 1층 내려갈 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 1층 내려갈 때 그러네 낙땝 쓰려고 저기서 낙땝 캐스트 하려고 이스케이프도 어떻게 보면 이스케이프지 인생 이스케이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유저들끼리 맵 만들고 노르라고 워크샵을 만들어줬군요 아 펩시면 나오고 난리 났네요 지금 SCP까지 갑자기 세 개선이 합쳐지고 얘네들 갑자기 다 벗고 있고 레벨 막 4,5,4,2 이런 거 펩도 있고 와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까지 어떻게든지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녹화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네요 뭐 조회수가 높다면 공략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유방 요구